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습방은 동구 신천동에 있는 여기 투룸 주택 1층의 투룸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주택 뒤쪽에 통로로 들어서면 입구가 있고요. 입구에 들어서면 이쪽에 부엌 공간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방이 있는데 왼쪽에 방입니다. 왼쪽의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 두 개의 부엌 공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베개 20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렴한 투룸을 찾으시는 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